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난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화에 있는 사람이오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선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올미어 이를 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은이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맞으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 일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회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간이 나와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해 귀신들 인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대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대에 들여 보내주소서하니 그들에게 가라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시던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 인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과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은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많은 무리들 중에 특별하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병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7절까지 3명의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나병환자 그리고 백부장의 하인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 이후에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난 일인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산상수훈 다음에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저물매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 그리고 육신의 모든 병들을 고치시는 권능의 주님이심을 오늘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우리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에까지도 미치십니다. 그것이 오늘 23절에서 27절에 이어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갈릴리 바다에 큰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지져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오늘 27절에 뭐라고 놀랍게 고백하냐면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태는 저 말씀에서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대답은 하진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은 누구신가? 자연도 다스리시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말씀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도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그게 28절에서 34절에 이어지는 가다라 지방에 의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군대 귀신이 들렸던 그가 예수님이 가시자 귀신들이 두려워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에 돼지대에게 귀신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돼지대가 바다로 내리다라 몰사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8장을 통해서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권능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고치시는 권위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은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이끄시는 권능이십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앞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와 귀신들도 굴복합니다.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신데 그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8장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은 권능의 주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이 그저 기록된 말씀이 아님을 우리가 꼭 아셔야 합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니 오늘을 두려움과 염려로 살 일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결단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아무리 충만하셔도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분의 권능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도 영향도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2009년 말에 제가 수련목을 신청하기 위해서 광화문에 있는 감리교 본부로 서류를 들고 가서 업무를 보고 나오는데 그런데 그 광화문 사거리에 경찰들이 사방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운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통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그날 미국 대통령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나 싶어서 그 많은 시민들 사이에 껴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옛날 왕조 시대에 왕이 행차할 때 이런 느낌이겠구나.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막 이렇게 행렬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느낌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헬기가 사방에 뜨고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까 경찰의 오토바이 군단이죠. 사이드카라고 하죠. 줄을 지어서 얼마나 긴 행렬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검정색 지프차들 그리고 세단들이 끝이 없이 이어지는 것. 그리고 차 위에 선글라스를 끼고 검정색 정장을 입은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사방을 둘러보는데 위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검정색 리무진들이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차에 오바마 대통령이 타고 있는 겁니다. 손을 흔드는데 저도 손을 흔들어주면서 저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마 기억도 못하겠지만 저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요 오바마 오바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는 오바마 대통령을 뒤에 꼭 붙였습니다. 그냥 오바마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알게 된 것이 아무리 세상의 최고의 권위자라도 나하고 가까이 없고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오바마인 겁니다. 하나님도 꼭 그와 같으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자세요. 그런데 그분을 가까이 모시고 살지 않으면 그분의 권능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오늘도 말씀 그대로만 읽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의 권능의 주님이 나에게는 큰 감격이요. 의지할 분이시며 그리고 오늘 내가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 거죠? 권능의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자가 오늘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온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더 붙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치료자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치료자이세요.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이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온몸에 나병이 떠나갔다고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치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참 특이한 것이 우선은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은 모든 보금서에 다 공간보금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금 이 말씀은 제자들의 기억에는 너무나도 이 사건이 선명히 남았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길래 그렇게 특별한 사건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게 아니고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옆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우 깜짝 놀랄 일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병 환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먼저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으로 따지면 엄격히 금해져 있는 일입니다.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하다고 하는 의미는 단지 몸의 질병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던 나병은 그래서 진찰을 받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를 만지는 사람은 그 부정이 만진 사람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를 만지면 만진 그 사람도 격리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제사장이 나병 진단을 내리면 그 나병 환자는 곧바로 가족들로부터 격리되어 쫓겨납니다. 살던 동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만져서는 안 되고 만지면 만진 사람도 얼마 동안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것이 나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시고 심지어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거를 아셨겠지요. 유대인이셨던 예수님도 율법을 정확히 아셨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에게 가서 손을 대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나병 환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게는 마음의 병도 있습니다. 그 마음의 병이 어떤 병일까요? 나병에 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동안 함께 살았던 가족들 다 떨어져 지내고 그동안 교우했던 친구들 이제는 다 떨어져 지내고 누구 하나 나를 만져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살면서 서로 부대끼며 사는 게 사람 아닙니까? 서로의 손길이 닿고 서로의 손길이 미치고 그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나병에 걸리면 누구의 손길 하나 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그대로 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병이 있다면 마음에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에게 필요한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누구라도 와서 나를 만져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게 가장 필요한 일인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치유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을 때 예수님은 또 그 집에 들어가 그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십니다.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병은 고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5절에서 13절에 나와있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거지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병이 낫겠나이다. 그 말씀대로 말씀한 그 즉시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능이 있으신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실 때나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나 다 일일이 손을 대시고 그들을 만지시고 그리고 고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이런 치유입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시면 나병 환자와 같이 부정하게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지셨어요. 그 말은 그의 처지가 되시고 그의 입장이 되시고 그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저 높은 곳에서 우리를 끌어잡아 올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여기까지 올라와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자리까지 열심히 살아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먼저는 내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세요. 나의 입장으로 나의 처지로 나의 비참한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아픔을 당하시는 분이세요. 마태가 오늘 예수님의 치유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꾸지 좀 물리치시기 전에 먼저는 그 병을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병을 우리의 약함을 짊어지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치료자이신 겁니다. 최고의 치료자. 찬송가 563장에 너무나도 잘하는 찬송인 예수 사랑하심은 어린아이들도 다 하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을 보시네. 이 고백을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날을 보시네 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의 원래 영어 버전은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번역이 좀 아쉽은 겁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중간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는데 컴 오셔서 낮은 날을 보시네 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가사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높은 보좌 위에서 보다 못해 내로 오셔서 내 처지가 되셔서 여러분 그게 성탄의 메시지고 그리고 그게 십자가죠. 나와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죄인의 자리까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완벽한 치유자가 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오늘 이 아침에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좋은 치료자가 계세요. 그분께 나아가세요. 육신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 마음에 골병이 든 분 그분께 나아가세요.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19절 20절입니다. 한 서기간이 나아와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비단길 꽃길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어드려야 하는 길이고 포기해야 되는 길입니다. 어제 7장의 말씀으로 하면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나아와 함께 나아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분은 최고의 치료자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는 분 언제든 있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며 거기에서 나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이 머리 둘 곳 없는 삶이라도 걸어가는 거죠. 함께 계시는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느새 냉랭해지고 아무런 감동도 없는 분 계십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주님과 그 권능의 주님과 오늘 하루도 가까이 친밀하게 나아가서 그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뜨겁게 주님을 붙잡고 머리둘 곳 없는 삶이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마태가 증거하는 주님은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자연도 다스리시고 모든 마기도 다 무릎을 마기도 무릎을 꿇는 권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들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가까이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권능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능의 주님 우리 개인의 개인의 모든 육신의 질병 그리고 하나님 모든 마음의 병을 고치시는 권능의 주님 아멘입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하나님 권능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모든 우주와 자연도 다스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귀신들이 두려워 무릎을 꿇습니다. 아버지 그 권능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가까이 모시고 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모신자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가까이 모신자 되게 하여 주소서 권능의 주님이 말씀의 기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를 가까이 하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고 오늘도 가까이 주님을 모시며 살며 주님을 바라보는 어느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치유자이신지 우리가 오늘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깊은 곳까지 아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제가 몸과 마음도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친히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손을 대시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고쳐주소서 나병 환자와 같은 내 상황에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 오늘 특별히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육신의 병 그리고 내 마음의 병 친히 아시는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경하시오